자 그러면 수업 들어갑니다 이힘 시리오 시작 나무나무 이힘 시리오 이힘 시리오 이힘 시리오 가지가지 옥가루다 가지가지 옥가루다 풍속은 왔으니요 인심은 하멸이겠니 시작 풍속은 왔으니요 인심은 하멸이겠니 기촌안 무주오고 기촌안 무주오고 기촌안 무주오고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안 좋은 세상 부안월 이힘 사문이 부안월 이힘 사문이 산웅콩상은 나가니라 산웅콩상은 나가니라 산웅콩상은 나가니라 남녀창으로 갈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허느 시작 남허느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헌이 나무나무 나무나무 이힘 시리오 가지가지 옥과 조단 풍속은 왔으니요 인심은 하멸이 기촌안 무주오고 서기는 영광이라 창평안 좋은 세상 부안월 이힘 사문이 산웅콩상은 나가니라 잘하셨어요 남성위원님부터 한번 해볼까 남성위원님부터 한번 해볼까 남성위원님부터 한번 해볼까 우리 손 선생 2승에 내가 믿어 좀 높여서 목 좋은 양반들인게 높여서 해봐 시작 나무는 봄이 들어 강색 화초 무장헌이 나무나무 이힘 나무나무 다음은 흥시리오 가지가지 과록 과로다 흥소 흥소근 화순이요 인심은 하멸이 이힘 전환 무주오고 서기는 영광이라 참 평안 좋은 세상 노와 노올 이 일삼은 이 사농공사 문나니라 아주 잘 하셨어요. 많이 배워야 돼. 나 또 고자야해 많이. 예. 열심히 하셔요. 열심히. 저 홍조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여성 회원님들 해야지. 순서가 있는데.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되십니다. 자 나머느 나머느 우리도 약간 올려 나머느 시작 나머느 봄이 들어 학생 화초 무장하니 나무나무 나무나무 이 힘실이요 가지가지 옥가루다 풍속은 하순이요 인심은 아멘이 기특이 기촌한 무조고 나 서기는 영광이라 장평 장평 한준 세사 부안 올 일 사문이 산웅 공상은 나가니라 아 아 잘하셨어요. 말 붙임새가 딱딱 안 맞아떨어지는 서투르기 때문에 몇 번 더 하고 남원산성 올라갈게요. 남원우 시작 남원우 봄이 들어 각색 화초 무장하니 나무나무 이 힘실이요 이 힘실이요 가지가지 옥가루다 풍속은 하순이요 이 힘심은 함양이 깃디 기촌한 무조고 서기는 영광이 이라 장평 안 좋은 세상 무 안 올 일 사문이 사농공 상 은 나가니라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두 번째 가니까 더 많이 좋아지네요. 그럼 한평천지부터 거기까지 오늘 배우는 데까지 쭉 이어서 한번 해 볼게요. 이제 남원산성 가실게요. 한평천지 시작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 보고 제주어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낭으로 건너갈지 흥양을 보듯 내론 고성은 비쳐있고 꽃사는 아침 안개 영암을 둘러있네 태일어신 우리 성군 예약을 장북천지 삼대 육경 순전심이요 방백수령 방백수령 신한 눈이라 꽃장 성 높이 앉아 나주고 풍경 바라보니 만장 만장 묵은 높이 쏟아 청청한 직산 이로 백일 다녀 흐르는 흐르는 눕구 만경이 흐르는 용남의 맑은 물원 이야기동화 바쳐며 흥주어 붉은 꽃은 꽃 꽃마다 금사 이라 나 어느 봄이 들어 각색 화총 무장 은 나무나무 임실 이오 가지 가지 옥가루다 풍속은 활순 이오 인심은 화멸 인기 천안 우주어 고 서기는 영광 이라 창 평안 좋은 세상 부안 올 일 사문의 산 시끄리 왈옥 공 사는 땅 아니다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